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어떻게 이건 뭐죠 영어로 how죠 어떻게는 어 어떻게 해 이거의 줄임말입니다. 줄임말 어떻게 해 어떻게 기억이 히읗이 없어지면서 기억이 밑으로 깔리고 띄어는게 붙여지면서 어떻게 어떻게는 how죠 부사죠 부사 부사 어떻게는 어떻게 해 부사 동사의 줄임말 맞나요 맞습니다. 다만 구분해서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근데 웃긴게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이런 말 없었어요. 이렇게 안 써서 줄여서 쓰질 않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썼지 이렇게 줄여서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쓰네요. 안녕. 블링 블링 아멘